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실제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성장한 친구들만 있다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가시는 양재 일자들이 충분히 있다 저희 정식의 이름은 소프트웨어 아카데미 정글이고요 카이스트 전산학부에서 진행하는 비학위 과정 프로그램이에요 5년이나 10년 후에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개발자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회사를 멀쩡히 잘 다니시던 분들도 지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30분이 참여를 하시는데 어떤 경적이 있는가를 본 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정말 신나게 5개월을 열심히 살 수 있는가를 보고 오셨습니다 정말 저희도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매우 기대가 됩니다 프로그램의 취지가 저같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초 지식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베이스를 쌓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해서 정글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나면 저도 제가 원하는 쪽으로 이제 커리어를 바꿀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참여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같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다들 뛰어난 사람이라고 느껴져서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자극을 받고 새벽 2시, 3시까지 매일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글 프로그램은 특징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전원 합숙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고요 취업 준비생들이 앞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5개월을 확장해서 해보는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몰입해서 코딩만 하는 경험을 갖다 보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뭔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나는 누군가를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팀으로 돌아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팀을 바꾸긴 하지만 이 팀원들끼리 서로 도와가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저와 장위장이나 이범규님이 도와주긴 하지만 관리하지 않아요 그 정글 프로그램 구성 자체가 전부 다 이렇게 좀 자율적으로 하는 일방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본인이 하도록 아마 주 한 110시간쯤 하고 있을걸요 이게 좀 심해져서 과일이 문지까지 갔는데 그렇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만든 계기는요 장병기 의장님이 사실 시작한 거 저를 설득한 거가 있긴 한데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한 산업이고 중요한 분야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변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산업계에서 필요한 인력을 학교에서 그만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는 거예요 좀 더 근원적으로 근본적인 거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었고요 교육생들도 원하는 곳에 가고 또 산업계에서도 원하는 인력으로 양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실제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한국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충분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산업계에 굉장히 모자라기 때문에 좋은 교육을 받고 제대로 성장한 친구들만 있다면 그 친구들이 갈 수 있는 양재 일자들이 충분히 있다 그럼 산업계도 그걸 구하고 있다 제가 이제 카이스트 다닐 때 생각해보면 동아리에서 저렇게 소프레밍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는데 방학마다 사실 학교에 남아서 그렇게 했었어요 주 한 80시간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도 이제 빨리 성장을 했는데 과거의 나를 바라보는 느낌? 야 이 친구들이 옛날 나처럼 성장하는구나 비슷한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 자체가 즐거움이 거죠 저희는 카이스트에서 국민의 세금을 받아서 자랐고 공부했고 그거를 사회에 환원하고 싶다는 게 제일 큰 동기고 저희가 받은 거를 돌려준다고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 저희가 받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다시 또 열정을 같이 배우고 얻어가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30명으로 시작하지만 100명, 200명 강의를 키우는 것도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친구들이 잘 자라서 양재 일자리 가고 그 친구들은 고용봉조화되고 이렇게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컴퓨터 기술을 사용해서 그리고 공학자는 공학자로서 다음 세대는 사람을 위한 기술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